턱과 입 주변, 얼굴 외측에 염증이 올라온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성인 여드름 증상이네요. 니들로 절개를 정확하게 해주면 강한 힘을 주지 않아도 피지가 쉽게 압출됩니다. 면보 형태의 여드름은 니들을 이용해 속에 있는 면포를 밖으로 살짝 들어 올려준 다음 면봉을 사용해 압출합니다. 들어 올려주고 눌러주면 피지가 쏙 나옵니다. 귀 앞쪽도 염증이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이곳은 보통 염증의 깊이가 깊습니다. 압출부위 주변 턱라인 쪽으로 자잘한 염증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작은 염증들은 굳이 압출하지 않습니다. IR 연고만 잘 사용해 주어도 호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들을 사용할 때에는 최소한으로 절개해야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이마에 단단한 염증이 보입니다. 더 커지기 전에 제거해 줍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각질이 두꺼워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재생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염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수분과 보습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